자 오늘 기업인사이트의 주인공은 바로 광학을 시작으로 메타버스의 눈이 되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또 새롭게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해성옵틱스입니다. 자 오늘 해성옵틱스의 조철 대표를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우리 해성옵틱스 또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펼칠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자 뭐 본격적으로 좀 소개하기에 앞서서 저희 해성옵틱스 회사를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회사는 1988년 설립하여 34년간 광학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부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는 카메라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는 카메라가 고화소화 고기능화 추세에 있어 스마트폰 카메라의 주요 핵심 부품인 자동초점 및 손돌림 방지 기능을 갖춘 액츄레이터 즉 OIS를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성옵틱스는 삼성전기와 20년 이상 상생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액츄레이터 기술에 있어 전문화된 공정기술과 제품 개발력을 바탕으로 삼성전기를 통해 국내 및 중화권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에도 OIS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는 OIS 부품 사업뿐만 아니라 실내 추기 기술을 바탕으로 한 메타 모빌리티라는 새로운 사업 영역 확장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전략이라든지 사업의 확장세가 여러 가지 올해도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작년에 해성옵틱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뭔가 이제 좀 작년에 체질 개선을 이룬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작년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네, 저희 해성옵틱스는 현재 카메라 모듈 사업부와 렌즈 사업부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시장이 더욱 확대되는 OIS 사업 및 메타 모빌리티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OIS, 스마트폰에서 이 OIS 부분이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이게 부가가치가 생긴 이유는 뭘까요? 네, 그동안 OIS는 고사양의 카메라,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 시리즈, 이쪽에 프리미엄급에만 OIS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들이 경쟁이 과다해진에 따라서 카메라의 성능을 더욱더 차별하기 위해서 요즘은 중저가폰에도 OIS 채택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생산 시 OIS 채택률이 2021년까지는 연 1억대 미만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올해 2022년부터는 연 2억대 이상의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해성옵틱스는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인 중화권 업체에도 현재 OIS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중화권 역시 OIS 채택률이 급속하게 높아질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 생산 캡화 및 생산 자동화 라인까지도 국내 업계 중 최고의 수준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손떨림 버전 액츄에이터 저도 사실 스마트폰으로 찍을 때 손 떨림 기능이 너무 좋다 하면서 사진을 찍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떠오르는데 이게 꼭 필요한 기술되고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하고 집중하시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이 월등히 좋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사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카메라 및 예전에 썼던 캔커도 또한 전문가 카메라 영역까지 스마트폰 카메라로 다 대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역동적인 사진 촬영 및 영상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술이 광학식 손떨림 보전 기술, 즉 OIS입니다. OIS 기술이란 자유로스쿠프로부터 손떨림 양을 받아들여 떨림에 반대되는 방향 쪽으로 렌즈를 잡아주는, 보정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영상이라든지 사진 자체가 고화질로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OIS 기술입니다. 그런 것들에 집중하는 그런 영향들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OIS 부분이 결국 흑자 전환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해성옵틱스는 작년 11월부터는 기존 대비 월 매출의 약 36% 이상 성장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삼성의 폴더블폰, 폴더블폰 카메라라고 하는 접릉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들어가는 OIS 제품은 전부 다 해성옵틱스에서 납품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R&D를 통해 OIS의 새로운 솔루션을 확보하여 시장 점유율을 더욱더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에서 가장 필요한 이 설비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설비를 올해부터 내장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생산 경쟁력을 더욱더 높이는 그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과 투자를 통하여 급속히 확장되는 OIS 시장에서 선행으로 저희 회사는 대응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OIS 제품을 가지고 전 세계 글로벌 1등 마켓슈어를 확보하는 것이 저희 해성옵틱스의 목표이고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아까 OIS뿐만 아니라 신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휴맥스 모빌리티와 협약, 업무 협약을 맺으셨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맺으신 거죠? 네, 휴맥스 모빌리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통합 모빌리티 솔루션 전문 업체입니다. 본 업무 협약은 친환경 전기 선박 플랫폼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충전 및 충전 인프라 사업은 휴맥스 모빌리티가 담당하고 전기 충전 플랫폼은 일렉트리언이라는 전기 충전 전문 업체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저희 해성옵틱스는 관제 시스템을 담당하는 친환경 전기 선박 플랫폼 구칙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예정입니다. 이러한 3사가 보유한 전문 영역의 강점을 바탕으로 하여 선박 운영 시스템, 충전 시스템, 그리고 관제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모빌리티 시장은 육상뿐이 아니라 해상, 항공, 철도 전 분야에 걸쳐 자율주행과 친환경이 주요 트렌드로 자리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대비하여 통합된 충전 인프라 및 관제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 종합을 해본다면 해성옵틱스가 모빌리티 사업에도 진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모빌리티 사업보다 더 큰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메타버스 사업을 가기 위한 길입니다. 해성옵틱스는 공간정보 기반의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의 지오소프트라는 회사를 인수하여 기관련 기술을 이미 확보를 하였습니다. 또 해성옵틱스 내에 메타모빌리티 사업부를 신설하였습니다. 메타모빌리티 사업부는 육상, 해상, 항공, 철도 등을 아우르는 메타버스가 접목된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빌리티 산업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인프라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간정보 기반의 솔루션 및 서비스는 저희 자회사가 담당을 하고 해성옵틱스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및 하드웨어 기반의 기술을 접목한다면 모빌리티 산업에서 더욱더 시네리지를 극대화시킬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업체들과 협업이 기대가 되고 모빌리티를 넘어서서 메타버스 관련 사업까지 진출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의 협업의 밑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네, 앞으로 향후에는 자유주행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주행 시대가 온다고 하면 대부분의 차량이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파킹 투 파킹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내 및 실외를 아우르는 통합 맵 및 솔루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해성옵틱스는 이를 위해 주차장 기반으로 모빌리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휴메X 모빌리티와 업무를 시작하여 향후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와도 협업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내외를 통합한 통합 맵, 또한 위치 파악 플랫폼을 통하여 사용자들에게 샘리스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이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우뚝 서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성옵틱스에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앞으로의 밑그림, 청사진들을 다 들어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지고 계신 액츄에이터 기술, GPS 아니면 라이더 이런 것들을 합치면 여러 가지 응용된 사업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저도 짧지만 소견으로 상상이 됩니다. 어떻게 또 앞으로 회사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향후 자율주행 차량이 보편화될수록 자율 중에 필요한 라이더, 또 GPS 단말기, 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센싱용 카메라의 수요는 폭증하게 될 것이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를 기술 구현할 수 있는 핵심 영역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현재 메타버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페이스북은 이미 사명을 메타로 변경하였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삼성전자열시도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라이더를 이용해서 저희는 신뢰지도를 만들거나 디지털 트윈을 생성하여 메타버스에 기반으로 하는 가상교육, 자산관리 솔루션 개발 등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메타버스 세상에서 유저와 연결하게 될 가장 큰 중간 매개체는 결국 로봇과 모빌리티가 중심이 될 것이고 이러한 매체의 핵심 부품은 결국 카메라일 것입니다. 해성옵틱스의 핵심 경쟁력인 카메라 기술을 통해 3차원 라이더 기술을 활용한 자동 맵핑 기술과 GPS로부터 수신이 불가능한 실내에서의 위치 정보를 측정하는 실내 추기 시스템을 개발하여 실내와 실외의 사물과 또 맵이 통합된 그런 디지털 트윈 기반의 메타모빌리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성옵틱스는 그동안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을 개발 및 생산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메타버스와 모빌리티가 결합된 새로운 시장,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 메타모빌리티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선두업체로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조철 대표와 함께 해성옵틱스의 앞으로의 사업 방향, 청사진을 그려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손돌림 보정 액츄에이터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잘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제 메타모빌리티로 나아가겠다라는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셨는데요. 저희도 해성옵틱스의 앞으로의 추이와 또 주가도 이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앞으로 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철 대표님 오늘 또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회사에 이슈 있으시면 한 번 또 모시겠습니다.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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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